2주차 엠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2주차 엠카입니다 2주차 엠카입니다 2주차 엠카입니다 생방이기 때문에 드라이랑 카메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밥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보는데 핫소스를 뿌려서 먹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추천 드렸었죠 그래서 같이 갔었잖아요 준이랑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음악방송이 없었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설레는 기분입니다 뮤직뱅크하고 경주를 가야되요 내일은 똥 뮤직뱅크 끝나자마자 경주 갔다가 경주에서 아송패 하고 아송패 끝나자마자 서울 다시 와가지고 음악중심을 합니다 아주 슈퍼스타의 삶을 살고있는 AB6IX 아무튼 먹고 이제 저희 친구들을 한번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친구들 그래 웅아 이리로 와라 응 너부터 찍으러 간다 와라 웅아 도끼로 안녕 안녕 오시아 너무 잘 나온다 너무 잘 나와 진짜로 응 응 멋있어 안녕하세요 대휘입니다 제가 AB6IX인건 다들 아실거죠? 그쵸 오 너무 예쁘게 나온다 감사해요 오 웅 PD 잘하시는데요 어 정말요? 저한테 딱 보여주는 것까지 루틴을 아시는군요 그럼요 일단 네네 오늘 2주차인데요 네네 아까 웅씨가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내일이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경주로 네 시간 정도를 이제 달릴 예정인데 또 버스 안에서 취침도 하지만 다양한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 가방을 오늘 가서 마치 해외를 1박 2일 간다는 마음으로 제가 짐을 싸려구요 오 그래서 제가 파우치들까지 샀어요 제가 이런 지퍼백에다가 아 맞아 맞아 넣고 다녔었는데 이게 조금 청결하지 못하더라구요 정리정돈도 그렇고 무슨 꽃 그려진 걸 샀더라구요 네 그거 그게 인터넷에서 제일 빨리 오는 거여서 그냥 그거 샀구요 또 투명한 색깔 파우치들도 많이 샀구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컴팩트하게 다 들고 다니려구요 뭘 준비할 예정이에요? 일단 메이크업을 차에선 지워야 하기 때문에 어 그런 기초 제품들 쌌구요 그리고 또 렌즈 뺄 통 립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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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머리 빗는 거 응 그리고 치약 칫솔 이런 거 그리고 또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허리가 좀 베길 수 있으니까 허리 복대 복대 또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뭐 책들 같은 거 간단하게 읽진 않을 거니까 가방이 좀 무거워야 짐 싼 느낌이 드는데 보드 게임 같은 거라도 들고 오세요 혼자 하라고요 네 혼자 책 보지 말고 아니 책도 그냥 무게 때문에 아 무게 때문에 상자에 벽돌 넣으면 좀 더 두툼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아 멋을 위해 책을 들고 다닌다 아니 멋도 아니에요 그냥 가방이 난 무거운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럴 예정입니다 어 저는 이제 옷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네네 신방 리허설 준비를 하러 가볼게요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동현씨 동현씨 뭐하고 계신가요? 책을 읽고 계시네 한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 요즘 또 말을 잘 못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말이요? 네 몰라요 저도 그냥 해본 말이에요 어 요즘 말을 잘 못해서 한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 무슨 책이에요?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어 참 좋은 책이에요 참 좋은 책이죠 네네 근데 요런 책 책을 읽을 때 그냥 슥 스쳐서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글자 한글자씩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 제일 아깝더라고요 하나하나를 곱씹으면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아요 저는 심지어 어렸을 때 톡톡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최대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오호 그리고 엄청 많은 양을 한 번에 머리에 둘 수 있어요 오호 근데 뭔가 그렇게 하면 기억에 많이 안 남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 카테고리를 천천히 한 문장도 곱씹으면서 읽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읽으면 피곤해요 어 금방 졸립니다 네네 하지만 기억에 더 많이 남아서 요즘 책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오 책 읽는 모습이 참 멋있으세요 책이랑 참 잘 어울리는 남자 김동현 네 멋있습니다 저한테 빌려고 한 책 좀 빨리 주세요 이제 이제는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줄 때 됐다고 봐요 맞아요 근데 진짜 한 줄도 안 읽긴 했는데 책 또 가을이잖아요 이걸 보신 우리 에비뉴 분들도 책 한 줄 한 줄에 여유를 즐기시면서 확대하지 마시고요 확대를 하다 푸는 거예요 네 예뻤어요 책 한 줄 한 줄에 뭔가 그런 여유와 분위기를 즐기시면서 네네 뭔가 뭐랄까 이 추수감사절 같은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음악방송 대기실 비하인드 캠의 피디님은 접니다 제가 멤버들 카메라에 한번 잘 닫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는 2주차 음악중심에 와있습니다 어? 되게 엣지있게 콩나물 하나 꽂고 계시네요 콩나물 이건가요? 맞아요 아 이걸 요즘 콩나물이라고 불러요? 어? 부른 지 좀 됐어요 아 진짜요? 콩나물 근데 음악으론 트렌드하면서 그 외에는 트렌드는 못하시네요 이게 콩나물이었군요 지금 저는 콩나물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혹시 보민 씨? 보민이요 네 아까 사놓고 한 거 봤는데 저는 오 오 잠깐만 오 시리가 막 네 일단 아 보민 씨랑 통화하실래요? 아 그럴까요? 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아 그래? 이따 보자 친구를 기다리는 귀여운 배이 어쩜 저렇게 귀엽게 빼꼼 보고 있을까요? 아마 봉인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 같은데 네 봉인씨 여기 나와도 돼요? 아 네 제 비하인드캠인데 대빈이 형 먼저 해서 유선을 해주세요 대빈이 형 안녕 보민 햄 아 귀여우네요 저희가 평균 대기 시간에 보민씨 얘기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요 보민이랑 화이팅이 겹쳐서 얼마나 재밌었어요 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욕을 해 왜요? 약간 형 오늘 저랑 좀 헤어졌어야겠어요 배우들끼리 멋진 사람은 멋진 사람은 멋진 사람이야 지금 오디오 복지잖아 형이랑 얘기하고 그래 루시로서 아는 애가 얘한테 한두 번 해? 그러니까 둘이 편하게 얘기하고 루시오크림 왔어요 안녕 안녕 되게 미니언처 들고 다니는구나 이거 소개해줘 애빈이 형한테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 귀요미 우진이 우리 셋째 우진이가 쓰는 칫솔 세트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굉장히 덩치와 안 어울리게 귀여운 칫솔을 쓰시네요 조립해서 쓰시나요? 쓸 때마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뽀짝뽀짝 맞춰 껴가지고 그걸로 이제 양신하시는 거예요? 완전 칫솔이 됩니다 엄청 커 보이진 않는데요? 빼는 게 되게 힘든가 봐요 이 치약은 무슨 맛이에요? 약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맛이요? 다이아몬드 드셔보셨어요? 다이아몬드 안 먹어봤어요? 치아가 굉장히 튼튼하신가 봐요 다이아몬드는 기본적으로 에피타이저로 먹는 편이고요 그래요? 근데 이건 레몬 맛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에피타이저면 메인 드시는 뭐 드세요? 메인은 메인을 드시는 것 같은데 에피타이저를 웨어 이즈 마이 백 할게요 웨어 이즈 마이 백이요? 좋아요 웨어 이즈 마이 백 해주세요 저는 정말 들고 다닌 게 없어요 그건 뭐예요? 립밤이요 립밤이 되게 고급지네? 어떻게 열어? 이거 한 두 번 써봤어요 신기하다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입술 비비면 되는 건가? 몰라요 이거는 메이크업 선생님이 너 입술 좀 바르고 다녀라 하고 준 립 저랑 같은 맥락으로 하나 받으셨네요 이거는 오래전에 받았지만 쓴 적 거의 없고 이거는 제가 만든 핸드크림 아 그 향 네? 내 전화기 어딨어 미치겠다 진짜 빨리 내놔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빨리 내놔 내 전화기 저거 지금 웨어 이즈 마이 백 하고 있어 안녕 그만 좀 싸우세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가 아니라 웨어 이즈 마이 백 하고 있어 아 웨어 이즈 마이 백 하는데 왜 다 내가 화장실 가 화장실 진짜 미안 대휘야 진짜 미안 진짜 미안 대휘야 진짜 미안 내가 사과할게 이건 아니 형이 하도 물건을 숨기니까 내 것도 숨긴 줄 알았는데 엉덩이에 있었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해줄게 너가 방금 나를 의심했잖아 이번에 동현이 형과 대휘는 나에 대한 의심을 안 해도 돼 이번 활동은 웅이 챌린지 왜? 오케이 오케이 챌린지는 보통 되게 합의하에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웅이 형 전.. 아 이번 활동 웅이 형 전담 맞나? 이번 활동은 웅이 형 챌린지여서 걱정 안 해도 돼 오케이 오케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어디까지 했죠? 핸드크림 했고 네 그리고 데이가 가준 향수 그리고 끝인데요 내 애기야 사랑스러워 넌 나의 애기야 너무 귀여워 넌 나의 애기야 정말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어쩌나 어쩌나 빠질 수가 없어 꿍짝꿍짝꿍꿍짝 내 애기 야 야? 자기 야 안녕하세요 마음도 비뚤어지고 앵글로 비뚤어진 천웅입니다 와 누구 있죠? 저희는 지금 음악 중심 음악 중심 하러 왔고요 생방입니다 생방이어서 지금 카메라 리허설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번 무대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에이 다 되신 분 마이크 치울게요 네 아니 네 뭐 인천히 1개 뭐 뭐 뭔가 그리고... AB6IX 드라이 리허설 갈게요 AB6IX가 드라이 리허설을 간대요 레츠기애릿 방금 찢었어 피나 피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방금 요기 이렇게 했어요 리허설을 기다리고 있는데 훈씨 안녕하세요 동현씨가 먹방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단팥빵 먹방이요 제가 아직 밥 먹는데 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단팥빵 먹방 이따 보여드려도 될까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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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힘들어요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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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팥빵 먹방을 단팥빵 먹방을 할 건데요 단팥빵은 지금 별로 안 땡겨서 옆에 하얀 소스가 보이는 크림빵 기억 안 나는데 아주 타이밍 좋았어요 네 크림빵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우진이의 요청대로 아주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씨 네? 우진 씨는 빵 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잖아요 제일 싫어해요 요즘 자주 드셨잖아요 아 진짜? 혹시 제가 이걸 먹어보고 맛있으면 먹으려고 지금 시켜보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모르겠네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 빵의 촉감은 굉장히 뭔가 두툼하니 뭔가 옹골샵니다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음 팥도 같이 들어있네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어디요? 팥이 그 일반 약간 조금 값싼 팥 맛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빨간색 푸른색 4 2 3초 그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아니 멜로디를 해야지 시작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붉은색 푸른색 푸른색 4 2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나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둬 아 말해야지 아 아 아 이게 뭐야 아 아 아 이게 어떻게 하는거야 잠깐만 말하 에잇 어 말을 안들어 아 진짜 못하네 아 어떻게 하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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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복병이네 잘한다 그치 해볼게 오케이 아 아 아 나 성공했어 하하 해봐 단계별로 있어 단계별로 있나봐 야 다음 단계 형이 해봐 스빙 스빙 루엣 50 뭐 클레임 체리다 으 체리다 게임이 체리에요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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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진씨 보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하네 아 아 아 난 이거 소질이 없어 어 나도 이거 다 깼는데 무슨 소리야 기신놀이 하도 돼 이거 기신놀이인데 이거 기신놀이인데 하얀색으로 해야지 하얀색 하얀색? 그렇지 헉 이게 빨간색이 나왔는데 하얀색 하얀색 헉 아 아 아 어 오케이 오잉? 제리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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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